10분 후 이렇게 소요로 LP를 내는 건 처음인데 제가 만든 음악들이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 만드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좀 설레됐거든요 스프리의 빗사이드라는 면에 조금 집중을 해서 만든 LP이기 때문에 스프리의 빗사이드에 이런 감성들이 있었지라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스프리의 빗사이드라는 음악이 정말 좋았고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노래하는 저의 액사이드라는 그런 모델이었다면 빗사이드에 있는 그 음악들은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여기까지 있으실 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순간이군요. 만약에 말야 널 지금 만났다면 우린 덜 불안했을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몰라서 들어 울기만 했지만 난 덜 아팠을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정말 온전히 마이크만 보여드릴 수 있는 생리의 감성, 생리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담긴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빗사이드가 아팠을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